안녕하세요. 저는 민현웅, 포도그래퍼, 르빙 서울입니다. 저는 시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시간들이 사라져 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아쉬움을 느껴서 그 아쉬움을 담고자 사진을 찍어가는 것 같아요. 하나, 둘, 셋, 둘, 셋, 둘, 셋 まあ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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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あ 아직도 소년이 같으시네요 제가 스무 살 초반때는 젊은이들이 모여 노는 동네 홍대라던가 강남이라던가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젊은 세대 애들이 좀 올드한 공간에 와서 같이 이제 세대가 공존하는 모습들을 서서히 보여가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참 마음에 드는 변화인 것 같아요 저는 윗세대에서 이어가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